나의 꿈 여러분은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예요. 저는 나중에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어릴 때 저는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있을 때 아프고 무서워서 울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치료를 받을 때 조금 아팠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저도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듣고 따라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예요. 저는 나중에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나중에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어릴 때 저는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어릴 때 저는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있을 때 아프고 무서워서 울었어요. 병원에 있을 때 아프고 무서워서 울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치료를 받을 때 조금 아팠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치료를 받을 때 조금 아팠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저도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저도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혼자 읽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예요. 저는 나중에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나중에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어릴 때 저는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있을 때 아프고 무서워서 울었어요. 병원에 있을 때 아프고 무서워서 울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치료를 받을 때 조금 아팠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치료를 받을 때 조금 아팠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읽고 대답하십시오. 마리아 씨는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어해요? 마리아 씨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해요. 마리아 씨는 왜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마리아 씨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마리아 씨는 나중에 간호사가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해요? 마리아 씨는 나중에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어해요. 그래서 마리아 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리아 씨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쓰십시오. feels thumbs up. 감사합니다.